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싹싹 그 가위 소리가 밤마다 들렀다는 게 진짜 약간 소름 돋잖아요. 유정 씨는 이런 소리 어때요? 사각사각. 저는 안 그래도 막 어릴 때 미용실 가서 막 가위로 머리 자를 때 조금이라도 귀 쪽에 가까워지면 귀 잘릴까 봐.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네, 너무 무서운 거죠. 소리부터 막 너무 날카로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귀신이 이모를 해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딱 확인하고. 앞머리 까서 얼굴 확인한 거잖아. 얼굴을 확인한 거 아닌가? 할인여자인 줄 알고 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닌가 싶어서. 얘는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게 딱 그럴 수 있게. 뒤를 둘러본 게 아닌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집에서 가위 소리를 들은 게 이모님뿐만이 아니었대요. 오, 똑같은 소리 들었대요? 바로 옆 건물, 바로 앞 건물. 주민들 중에서도 밤마다 슥, 싹, 슥.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찾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집이 이미 흉가라고 소문이 잦아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소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소리가 주는 공포가 이게 사실은 어쨌든 의학적으로도 이게 검증이 된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는데 어차피 문을 들이는 소리도 있네요.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거 혹시 뭐 도둑이 드는 건 어쩌면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공포감이 점점 극대화되는데. 그래서 항상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귀신이나 살인마 이런 게 등장하기 전에 항상 음악이나 소리로 이렇게 공포를 좀 보조해 가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영화 중에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오른 영화거든요. 작품상 못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았을까요? 음향상을 받았어요. 공포 영화는 항상 이렇게 음향을 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청각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예민함의 정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대요. 눈 같은 경우에는 한 25분의 1초 그 미만으로 뭐가 확 지나가면 잘 못 느끼는 경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그래서 필름이 다 이렇게 분할된 거잖아요. 프레임이 그래서 대충 한 30프레임 정도 맞추면 사람이 그게 동영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소리 같은 경우에 200분의 1초 정도 되는 소리도 감지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얘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때는 시각 정보에서 사실 받아들이는 게 거의 80%거든요. 그런데 뭐가 보이지는 않는데 예민한 귀 때문에 소리만 들린다라고 하면 그 안 보이는 80%의 그것을 자신의 상상으로 계속 채워가게 되기 때문에 공포감이 점점 극대화 되는 것이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김태일